아껴 불러주세요 그리 광장동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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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광장동에서 그리 광장동에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울센 영원의족 우린 영원해 피스 피스 오오 오늘은 좀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왜냐면요 어제는 남자가 90% 였거든요 어제 저 재입대한 줄 알았잖아요 예 은산아 힘 좀 나지 이제 아 예 예 먼저 저는 창모라고 하고요 저희 팀곡 소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백업 엠씨를 맡고 있는 은산이한테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제 고등학교 후배에요 안녕하십니까 덕소에서 곧 출시할 새로운 래퍼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팬이라면 다 아실 디제이 홀리쉐 홀리쉐 저희는 아주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